부모님 살아계실 날은 점점 줄어드는데 만나기만 하면 걱정하신다고 하면서 계속 제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하시네요.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걱정, 힘들 때는 힘든 대로 걱정 하시면서 계속 제가 듣기에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습관이신 것 같습니다. 안 보려고 할 때면 연락을 끊임없이 해서 결국 만나면 부딪칩니다. 이런 경우는 안 만나실 수 없어서 만나시잖아요. 만나실 때는 무장을 하고 만나세요. 몰라 괜찮아로 한참 명상도 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, 머릿속으로 눈앞에 부모님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상상해보면서 견뎌내는 훈련도 좀 하세요. 그럴 수 있지. 그 부모님 내면에 있는 나에 대한 사랑과 걱정만 받아들이시고 서투신 방편은 감안하고 이해하는 게 보살의 마음이죠. 보살은 부모의 마음이에요. 육신으로는 그분이 부모님이지만 또 보살은 부모의 그 마음으로 또 부모님을 대해줘야 돼요. 힘드실 거예요.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요. 또 만나셔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무장을 하고 만나시라.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. 그러다 보면 열도 받고 부모님하고 싸울 때도 많죠. 저도 그래요. 또 싸웠더라도 또 마음을 잘 풀어놓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고 빠져버리면 그분 또 계속 고통 속에 사셔야 되니까. 자식한테 또 괜한 말 했다고 자책하시는 것도 안 좋잖아요. 우리가 불편하잖아요. 마음을 갈때 한바탕 하고라도 잘 수습하고 훈훈하게 해놓고 빠질 수 있어야 보살이다. 시뮬레이션. 명상할 때 부모님이 싫은 얘기하는 것도 상상하면서 견뎌내는. 그거 몰라 괜찮아 하면서 이겨내는 수련도 하시라.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그럴 때 다 봐줬잖아요. 안 봐준 부모님도 계시겠지만. 사실 저도 지금 돌아보면 부모님한테 제일 미안한 게 한 20살 20대까지 정말 미친 짓 미친 소리 많이 한 것 같아요. 특히 참여하고 있습니다.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된다. 막 지르다 보니까 나왔는데. 마음 아시겠죠. 우리도 참 별소리 속상할 소리 골라서 하고 부모님을 부모님 연맥이자 하는 소리 엄청 했던 기억이 나요. 좀 적당히 받아줄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. 그런데 역량 것이에요. 내 역량이 그렇게 안 됩니다 하면 지혜롭게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. upgrading 가지는 사랑입니다. 하면긴 사랑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inda cord Rs 15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